Q. 주영 indefinitee 예예예 우리 친구들 4명과 함께 인생 첫 축구집권을 떠나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!! 안녕하세요. 지금 저희 어디에 나와있죠? 스월드컵 경기장에 나와있습니다. 어때요? 너무 재밌습니다, 너무 재밌습니다. 큐테 덕분에 올 수 있었는데, 어때요? 스고잉, 좀 더 길게. 유창성 씨 어떠세요? 아니 기쁜데 나 지금 저거 봐야, 잠깐만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대한민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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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처음 직관한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요. 어떠셨나요 여러분? 최고예요! 제 유니폼을 입고 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. 유태야 고마워! 유태야 고마워! 유태야 재밌었어! 아 네 맞아요. 알아보셨어요, 난리가. 안녕하세요!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얘들아 이제 가자. 아 우리 고생. 어! 명신아, 웅성우? 어! 어! 뭐라구요? 어! 어! 아! 아! 유시우스는 팬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는 유명한 일반인인가? 안녕하세요. 인기 유튜버 복대체 입니다. 그때 최고야! 예! 대한민국 화이팅! 대한민국 하나 둘 셋! 대한민국 화이팅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화이팅 화이팅! 회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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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의!